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일랜드입니다. 저희는 누사페니다 섬에서 나와서 이제 인도네시아 여행의 마지막 여행지로 롬복이라는 섬에 가려고 공항에 나와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로 탑승하러 가볼게요. 진짜 늦었다. 국내선에서 국내선을 이동할 때는 백신을 3차까지 맞으면 따로 피폐세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3차 맞게 잘했다. 안 나왔어. 너 배가 나왔나? 배낭 메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는 수석을 급하게 밟고 빨리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없어서 밥은 못 먹을 것 같아. 5분 남았어. 진짜 일찍 일어났지마. 내가 널 깨웠다니까. 와, 줄 싫어, 벌써? 시간 넉넉한데. 하나 먹고 올걸. 그러니까. 롬복 숙먹어. 야, 롬복. 어, 롬복, 롬복. 많이 먹겠지? 아니. 내가. 아. 롬복 숙먹어. 롬복 숙먹어 아니야? 이거 안전한 거지? 아. 가볼게. 롬복 숙먹어. 야. 여러분, 저희 가방이 여기 안 들어가서 저 뒤에 다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비숩냐, 비행기가. 이거 진짜 싫어요? 여러분, 저희가 최근에 지난 영화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비행기가 추락한 영화를 되게 많이 봤는데 나 오늘 왜 이렇게 떨리니? 비행기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아니, 왜냐면 지금 소리가 너무 불안해. 비행기. 땡큐. 땡큐. 땡큐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서러워서 도착했습니다. 여기로 가래? 자, 여러분. 저희는 약 40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롬복 섬에 도착을 했는데요. 롬복은 발리랑 비슷한 규모의 엄청 큰 섬인데 아직 발리만큼 관광지화가 되지 않아서 비교적 한적하고 또 자연이 엄청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짐이 엄청 많아서 일단 체크인부터 해볼게요. 개가 왜 그냥? 여러분, 저희가 예약한 숙소에 호텔 픽업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서 도통 모르겠네. 저희가 호텔 샤틸 버스에 도착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샤틸 버스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샤틸 버스에 도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들고 있어. 저쪽으로 가라는데? 뭔가 날 반기는 건가? 한국인분 이름인데? 그러니까. 헷갈렸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우리 예약한 거 아니야? 동화에서 오는지 모르겠지. 그럼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화를? 정화를 한번 빌려보자. 제가 핸드폰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제가 핸드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전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찾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많이 통했다. 다행이다. 10분. 감사합니다. 이거 한 번 하기가 진짜 힘들다. 진을 많이 뺐다. 너무 더워. 와, 진짜 10분이 한 시간 가까운 거 보이다. 점점 예민해지고 있어요. 빨리 빨리. 셔틀버스라고 해서 버스는 아니구나. 사니발이었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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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비행기에서 내린 지 거의 한 시간만에 이제 드디어 숙소로 갑니다. 뭐였지? 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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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팔로 그거 뭐야? 겨울의 왕국에 나오는 거 아니야? 맞나? 겨울의 왕국은 뭐야? 겨울 왕국에. 이거 순록 아니야? 몰라. 와, 공항이랑 진짜 가깝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은 소중이요? 네. 이제 팔아드려. 그럼 6시간에 오면. 호텔에 오면. 6시간. 네, 6시간에 오면. 6시간에 오면. 6시간에 오면. 네. 호텔에... 이건 대실 아니야? 정말? 이게 공항 바로 옆에 있는 숙소여서 저희가 약간... 뭐랄까? 이걸 대실의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어, 빌려서. 잠깐 이렇게 6시간 정도만 저희가 이렇게 빌렸나봐요. 호텔을. 참고로 예약 담당이 왕소중씨. 아니, 근데 쏴지도 않았거든. 일단 우리 실수는 맞으니까. 100만원. 1박에 한 8,500원 정도 추가로 내면. 풀데이로 머물 수 있다는 거 같은데. 아, 때려줄 수 있는 디스컨? 여기서 더 흥정을 안가고. 아, 왠지 내가 어제 예약할 때 식사홀이 좀 거슬리긴 했어. 무슨 얘기야? 봤어? 어. 봤으면 말을 해줘. 어, 난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큰 착각을 해버렸네. 100만원. 그 사이에 더 많은 값을. 아, 오케이. 그 사이에 더 많은 값을. 아니, 여쭤보면. 있다니까, 그런 게. 아, 진짜 흥정 많던데? 근데 흥정을 한 게 아니야. 이건 그런 게 있어 봐. 아, 이거 흥정이야. 그래? 빨리 체크인해야 돼. 이거 그냥 100만원. 근데 기다려야 돼. 오케이. 아, 그러니까 저희가 좀 많이 빨리 도착해가지고. 빨리 체크인하려면 또다시 8,500원 정도 추가로 내야 되는데. 기다려야지. 기다릴 거야? 어떻게. 당연히 기다려야지. 3시간 20분은 기다린다. 여러분, 제가 잠깐 소정이가 화장실 가는 동안 숙소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수영장이 있어요. 와, 수영장은 진짜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쪽은 아침을 먹을 수 있는 호텔 식당이라고 해요. 아, 끝에 방이네? 아, 이렇게. 아, 저 간단한 방입니다. 아, 오늘 역시 간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화장실은 또 이렇게. 샤워샤. 샤워샤는 여기 있습니다. 아, 청축해서 예쁘네. 햇빛은 잘 되네.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롬복을 한번 둘러보려고 했는데. 마침 길리에서 만났던 퐁이라는 친구랑 바나나라는 친구가 이 근처에 살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런 우연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 도착했다고? 왜 이렇게 빨라게 돼? 잠깐만.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머리가 더 멋있어졌네. 롬복에 머무는 사람들은 보통 이슬람을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간이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서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밥을 안 먹는다고 해요. 그걸 한 달 동안 하는 건데 오늘이 마지막이래요.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네. 나도. 나도. 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차피 저희랑 같이 밥을 못 먹거든요. 그 김에 저희도 라마단을 한 번, 하루 동안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운명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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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롬복의 분위기입니다. 헬멧이 좀 깨지마. 다들 헬멧이 아세요? 네. 네. 근데 너의 헬멧이 아세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웠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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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가 말라가 말라가? 내 어머니가 너의 머리가 좋아해 아 그래? 그래 많은 한국 어머니가 너의 머리가 좋아해 스파게티처럼 보이잖아 안녕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길거리에 먹을 것을 팔고 좋네 근데 이 모자는 진짜 신경 쓰이네 Thank you, Malaama You're welcome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내린 곳은 전통 마을이 있다고 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이곳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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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지 미니터리? 네, 맨콩 이곳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입장료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보네이션 기부 형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내면 된다고 해요 When you're hot, you don't drink water? No 근데 물만 안 마시는 게 아니야 제가 이제 이 친구랑 같이 오토바를 펴고 오다가 침을 잡고 바닥에 뱉는 거예요 그래서 왜 뱉냐고 물어봤더니 침조차도 이렇게 단식하는 기간에는 쌓였을 때 마시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나 봐요 종교는 진짜 서로 다른데 이건 진짜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진짜 아주 부담해버린다 여러분 여기 투어는 저 친구들은 조금 피곤해서 조금 쉬고 왜냐면 밥을 안 먹었으니까 저희는 이 가이든가 한번 둘러볼게요 우와 너무 예쁘다 진짜 로컬이네 근데 여기 사람들 지금 다 단식 중이라서 피곤해 보여 응, 저 아저씨도 그라스에서 워터프루프 워터프루프 커피 안녕하세요 럼복 커피 아, 럼복 커피 럼복 커피 프라이 럼복 커피 럼복 커피 오, 잘하는데 잘하는데 잘하는데? 네 나선이 나 근데 이거 흔데시켓다, 무거워 여기 우리가 150개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이 집이 있는 집이 있어요 안도도 가고 가도 삽뚝도 가고 이게 우리나라 약간 민속촌 같지 않아? 딱 그런 느낌이 들긴 해 저기 위에 올라가서 이 마을 전체를 볼 수 있나 봐 어디 가나, 그건 있구나 오, 은근, 은근 라스라스래 워라컴, 굿마이하우스 야, 이우하우스 아니, 뷰 준가 봐 아, 마을 한 번 보여드릴게요 나한테 죽인다 진짜 죽인다 와, 여기 집 할만하다 진짜 이쁜데? 와, 내려가는 게 장난 아닌데? 어, 왜? 아들, 아들 쥐겐, 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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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겐, 쥐겐 아니, 여기가 진짜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라 그런지 동네 주민이 엄청 많아 지금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쥐겐 짤 때부터 일을 하래 진짜? 넌, 도전 해 봐 터무 해봐 남편이 밭에서 일할 동안 여자들은 보통 여기서 이걸 뜬다고 해요 나의 엔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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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머리 안 하면 안 맞는 거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알록달록 너무 예쁘다 원래 신선시지 안 들어간다 다리를 쫙 펴고 하는 게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게 허리 앞 Allah 그렇지? 4.. ok.. 그리고 더 더 더 더. 오케이! 나는 짜증하실게. 이렇게 여기서 직접 만든 것을 판매하시나봐요. 이거? 저런 것 날로 할 수 있던데? полне Boule Meghan ethnic 나온다 나도 고를래. 여기에 모든 장식품들은 직접 만들고 이건 밖에서 팔지 않고 ação procedural 마을에서 판매하시나봐요. 신기하다. 집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곳은 이곳에서 주무시는 거구나. 여기에서 주무시는 거구나. 저는 여자가 안에서 잔다고 해서 여자를 위한 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부엌이랑 같이 있고 조금 더 열악하지 않나 싶어요. 나 이거 친구 같지? 너무 귀엽다. 오빠 인키납이다, 인키납!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가이드님이랑 이렇게 전통마을 재밌게 구경했는데요. 생각보다 볼거리도 많고 특히 살거리가 많아서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번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어차피 오려고 했는데 마침 오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키기로 했잖아. 미안해. 나 의지박약이야. 진짜 먹지 마. 오빠가 의지를 보겠어. 몇 시간 그냥 안 마셨다고 왜 이렇게 땡기냐? 뭐하는거야? 아, 얘 패스팅. 난 패스팅. 간식하는 사람한테 마실래는 이건 예의가 아니야. 오늘 하루는 버텨볼게요. 진짜 마셔봐. 향만 마셔요. 어때? 향만 마셔요. 향만 마셔요. 아니, 오빠는 뭐 얼마나 했다고.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다시 가볼게요. 나 마셔요? 네. 나 마셔요. 나 마셔요. 오케이. 나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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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롱목이 오토바이 타기 너무 좋은 게 도로가 맞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깨끗하고 또 뷰가 와 진짜 코코넛 나무 보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소정아 왜 이렇게 늦었어? 바하나이 너무 슬로우. 나 마셔요. 너한테 무섭다 했지? 어쨌든 저희가 지금 도착한 곳이 꾸따 해변이라고 가장 유명한 비치 중에 한 곳이래요. 아 근데 여기 무슨 하와이 같아. 진짜. 오자와. 뭐지 오자와?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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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이 친구들이 지금 굶고 있잖아. 물도 못 먹고. 그래서 힘들어서 여기 쉬게 쉬게 하는 거. 오케이, 다음에 만나요. 여기 만나요? 오케이, 다음에 만나요. 아니, 또 물 마신다고? 진짜 못 말라고. 같이 하기로 했잖아. 여러분, 서정이가 저랑 오늘 하루 동안 라마산 체험하기로 해놓고선 배신을 했어요. 제 커피뿐만 아니라. 치즈 가득. 이건 너무 한 거 아니야? 응? 저라도 한 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아, 배고파. 부린다. 와, 냄새. 걔네 몰래 한 번은 영상 짜줬어. 여러분, 이게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이게 뜨거워. 와, 바다는 역시. 근데 여기는 약간 스노클링을 위한 건 아닌 거 같아. 그래도 나도 아닌 거 같아서 물어봤는데, 스노클링도 하기 좋고, 서핑도 하기 좋대. 왜? 저기 한국인인가? 아니, 바다 구경은 하나도 안 하고, 바닥만 보고 걷고 있네. 오빠, 주위를 좀 둘러봐. 이제 갈까? 진짜 한 입 안 먹어봐. 여러분, 한 3분 정도 봤으니까 이제 갈게요. 그래, 이제 좀 적당하네. 자, 스크레아? 야. 코레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되겠다. 한국어 전화니까 하나 사야겠다. 20! 25! 25? 방금 20라 했는데, 너가 돈 꺼내니까 25라. 저는 퍼플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매할게요. 오케이.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여. 신났다, 신났어. 근데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건, 달리에 있었을 때 이렇게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팔면, 좀 터무니없는 값을 제시하거나, 또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았는데, 여기 있는 상품들은 퀄리티도 괜찮고, 처음 제시하는 가격이 터무니없진 않아. 이 팔잔을 한 150불로 내신 분들도 많았어요. 조금 나. 이렇게 해주려고 하다가 화나. 화나는 내지 마. 그래? 너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있잖아. 소정이가 이걸 어떻게 맺는지 몰라서, 애가 해주러 왔어요. 귀여워. 아, 땡큐. 바나나를 깨우고 올게요. 안녕, 바나나. 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와, 진짜 자유롭다. 우리보다 더 여행자야.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나도. 어디 가요? 저희 집에서 가요. 오케이. 여러분, 지금 시간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무래도 저희는 바나나 집에 가가지고 좀 쉬다가, 다시 나가야 될 거 같아요. 렛츠고.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방금 오토바이 타고 가왔네. 방금. 워칼로를 만났습니다. 일단 현지 말로는 되게 친절하다고 하고, 만져도 된다고 하니까. 만져도 돼? 어, 만져도 된대. 위 캔 터치? 아니, 근데 너무 무지막지 하니까 좀 무섭다. 아니, 얘 진짜 크다. 네. 오. 똥꼴을 긁는데. 아, 넓이. 너 좋아하지 않아. 네. 네. 네, 일단 다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오케이, 렛츠고. 방아나 하우스. 월닛선, 굿선. 웰컴 투 마이 호우스. 네. 월닛선, 일하우스. 오! 굿징어. 고생해요. 고생해요. 후퇴 렛츠고ünden개. waph앟screen сказал